여기는 이온입니다. 이온에서 지금 우리 토토하고 오십시오. 우리 토토, 토토 가자. 우리 이온에서 토토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벌써 저녁이 됐어요. 일본에 온 지 겨우 두 달이 아니라 이틀인데 참 기분이 묘합니다.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. 여기 갑시다. 토토야, 여기 쓰레기봉투에요. 이제 쓰레기봉투도 함부로 못 버릴 것 같아요. 토토야, 가자. 여기 이온이다, 이온. 자, 이쪽으로 가요. 여기 이온 옆에 주차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말이 잘 안나와요. 여기도 좀 추워요. 추워서 그래요. 자, 일로. 토토. 자, 갑시다. 자, 갑시다. 자, 갑시다. 자, 가자. 제가 여기, 여기 있다가 차를 주차했는데 지금 막 주차장이 경차가 여긴 많아요, 일본에는. 그래서 렌터카로 경차를 했는데 아우, 깜빡하고 차를 못 찾을 뻔했네요. 여기 있습니다, 차. 자, 우리 깜비. 깜비도 여기 있어요, 깜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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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온 깜비. 깜비가 좋아서 꼬리 흔들겠네요. 안녕. 자, 오늘은 여기 또 찍고 있습니다. 이온 주차장에서. 매주 일요일 les prix Leaving A